남산타워의 비밀 1부 멋지다! 저기 있다. 그 유명한 남산타워야. 용이, 저기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했어. 우와, 정말 근사하다. 뭘 기다려? 빨리 시작하자. 그래, 빨리 보물찾기 하러 가자. 아무 문제 없어. 우주가 문제없다고 말하면 꼭 문제가 생기던데. 세버투스, 먼저 가서 타워 꼭대기를 살펴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알았어. 여기서 킥보드 타고 달리면 끝내주겠다. 안녕하세요. 꼭대기 층 가는 티켓 2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티켓 2장이면 16,000원이에요. 어? 돈 넘는 거 아니지? 어, 미안하지만 이건 받지 않아요. 아휴, 한국 돈으로 바꿔야 하는 걸 깜빡했어. 스마트폰으로 결제해도 될까요? 어쩌죠. 하필 기계도 고장이 나서요. 뒤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해 줘야지. 아휴. 우주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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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바로 저거야 끝내준다. 거리 공연을 해서 돈을 모으는 거야. 히히히. 내가 해볼게.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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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자잖아. 내 자리를 넘보겠다고. 한 수 가르쳐줘야겠군. 으잇. 어? 어. 아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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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상해하지 마.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전문가잖아. 몇 년간 연습해온 사람을 무슨 수로 이기겠어? 천재도 한계가 있다고. 티켓 구하기 다 틀려왔네. 이제 어쩌지? 스케이트보드 줘봐. 이번엔 내 차례야. 우와. 멋있다. 어? 으잇. 아휴. 헣. 하하. 흠. 긴장하다. 으응. 아휴. 포기하자. 솔직히 60살 치곤 잘 탄 거지 뭐. 저 친구는 낮 스물 살 때 보다 더 잘 타는걸? 이제 어떡하냐. 보여줄 묘기도 없는데 말이야. 아휴. 말도 안 돼. 전 세계를 돌며 로봇들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현금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니. 으악! 사자 눈이 기구다. 자. 어디에 넣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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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사자야 달려! 더 빨리! 달려봐 달려! 빨리! 으악! 달려라! 이제 그만 가자. 전망대에 올라가 봐야지. 어? 사자야 안녕.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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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티켓 사고도 남겠다! 굉장해 리오! 돈이 있었어? 응! 근데 우리가 웃음거리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리오! 맞네요. 신분증 보여주실래요? 네. 뭔가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언젠가 생각나겠지. 으악! 으악! 우주와 범위는 지금쯤 한국에 있겠네. 진짜 신분증은 안 쓰겠지. 여권과 신용카드를 쓰면 시그마 레이더망에 걸려서 추적당할 테니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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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재채기를 하는 건? 누가 우릴 흉본다는 얘긴데. 으악! 저기서 뭐하는 거지? 아시아에서 뭘 찾았나? 범위와 우주가 신분증을 사용했다는 신호가 떴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 티켓을 샀답니다. 하하! 제 발로 나타나셨군. 당장 팀을 보내산 녀석들을 잡아와. 알겠습니다. 서울의 남산이라. 풀과 나무가 우거진 곳이네. 내 뱀이 풀숲에 숨어있다가 먹잇감을 잡아먹기에 딱 좋은 곳이군. 어흑! 아흑! 아흑! 온종일 타워 안을 뒤졌지만, 단서 하나 못 찾았어. 어. 혹시 용이 장난친 거면, 절대로 감아두지 않을 거야. 에휴! 음? 근데 이것들은 뭐야? 아, 사랑의 자물쇠야. 연인들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자물쇠를 달아넣는 거지. 우리한텐 도움이 안 될 거야. 늘 이곳에 있었으니까. 그치만 일부러 평범한 곳에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어? 진짜 못 말려. 이런 곳에 중요한 단서를 숨겨놓다니, 모래밭에서 바늘찾기잖아. 네 말이 맞아. 용은 너보다 훨씬 더 못 말려. 녀석이라면 여기에 숨기고도 남지. 우릴 골탕 먹이려고 말이야. 자물쇠가 수백 갠데, 아니 수천 갠 될 걸? 어, 맙소사. 음? 이 자물쇠들 좀 봐.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 이걸 다 무슨 수로 해석해. 난 포기할래. 때론 숨겨두고 싶은 게 있는 법이야. 소중한 사람만 볼 수 있게. 이해가 안 돼. 자기들이 단 걸 다시 찾지도 못하겠다. 자물쇠들이 뒤섞여서 알아보기 힘들잖아. 이 자물쇠들은 상징적인 거야.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사랑이지. 대상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너도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난 확실히 아직 어린 애인가 봐. 이럴 때 나이 많은 분이 옆에서 설명해 주니까 좋네. 흠흠흠흠. 내가 찾은 것 같아. 어? 니오 얼굴이 새겨져 있는 붉은색 자물쇠라. 그래. 이게 우리 단서 같아. 아니. 이건 그냥 자물쇠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야! 너희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자물쇠를 부수려는 것 같아. 훔쳐가려는 거지. 공원 경비대! 여기 도둑이 있어요! 궁금해서 본 것 뿐이에요. 훔칠 마음은 없었다고요. 어머 그러니? 난 못 믿겠는데? 여기에요! 빨리요! 어? 저 꼬마 둘! 도둑이에요! 다 같이 잡읍시다!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네.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당장 거기 서지 못하겠니? 너희 부모님도 아셔야 해! 아주 그냥 따끔하게 운이 놔봐야지! 수고하겠니? 어떤 부분이 없어졌는지. 내가 도둑을 사는 것 같아. 한번 내려둔 deploy. 시그마, 여기는 노란 두더지. 남선타워에서 목표물 발견. 로이다, 대원들은 응답하라. 잘 들어라. 작전을 개시한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금부터 범위와 우주를 넓은 공토로 유인한다. 알겠습니다. 코브라팀은 들어라. 녀석들을 덫으로 유인할 것이다. 이제 위치해서 공격할 준비를 한다. 알겠습니다. 이동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어디든 몸을 숨기고 있다가, 녀석들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즉시 기습 공격한다. 알겠습니다, 로이님. 알겠습니다. 혀간지기 작동. 공원님 모든 열기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준비 완료. 목표물만 나타나면 됩니다. 흐흐흐흐흐. 이제 곧. 마지막 남은 아켄스톤 두 개도 내 차지가 저겠군. 하하하하. 마침내. 이 몸이 세상의 지배자로 뚝 사는 거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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